자세히 안 불편하세요? 네, 자세히 지금 좋은데요? 있어요? 거기다 해가요? 계속 올려놔주세요 하나, 둘, 셋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미안해, 이모가 서툴어 아직 오늘 예나 손할 거예요, 그쵸? 네 제가 손님이에요 예나가 손님이에요 저는 민트색을 하고 싶어요 민트색을 하고 싶어요? 네 잠시만요 고객님 민트 색깔 보여드릴게요 이런 색깔 아까 민트색? 네, 저 그거 좋아하는데 네 요런 색깔 네 오케이 너무 있네요 근데 이모 네 아까 전에 타이 뻗을 때 너무 도저하니까 안 보이래? 컷 하면서요 보이래 저거 물고파 안 될까요? 이거 손을 이렇게 쭉 뻗어주세요 너무 귀여우시네요 오늘 어떤 거 하실 거죠? 고객님? 저는 민트색을 좋아해요 저도 민트색을 좋아해요 민트색을 하실 건가요? 네 열 손가락 다 민트색 하실 건가요? 아니요, 다른 색도 할 거예요 다른 색도 할 거예요? 노란색이랑 초록색도 노란색도 민트랑 노랑이랑 초록 하실 거예요? 핑크도 핑크도요? 그러면 이모랑 비슷하네요 민트랑 노랑이랑 핑크도 할 거네요 네 요렇게 네 그럼 이모랑 커플로 할까요? 네 좋아요 얘나 어떤 게 마음에 든다고요? 이거요? 이거요? 네 예쁘게 해드릴게요 여기가 민트가 많다고 했는데 방금 뭐라고 하셨죠? 어 여기는 민트가 많다고 소면이 많다고 정말요? 정말요? 정말요 여기가 민트색 고르면 돼요 어디서 그런 소문을 듣고 오셨어요? 동네 사람들이 나오고 보니까 많이 많이 많았어요 그랬구나 너랑은 이거 하자 이모랑 똑같은 거 같아 네 괜찮아요 이거 이렇게 세 개를 할까요? 네 네 좋았어 산총사 갈까요? 산총사죠 이걸로 할 거예요 보자 어 이제 어 할 거 떼고 떼고 이거 너무 맛있어서 이지윤 꺼짓길라 ㅋㅋㅋㅋ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에는 원어시가 됐대 너 원어시 하면 안해 니가 진짜 무보 열심히 한테 있어? 그래 참 알 수가 없네 준영이는 뭐해? 준영이는 집에서 아가실걸? 아니 군대가 11월에 아 진짜? 그래 차라리 코로나에 거기서 따고리는 게 나아 맞아 칼? 칼인데 한번 썰어볼까? 아니요 안 썰려요 이게 하얀 맞아요 여기에 때가 꼈네요 고객님 이 때는 뭐죠? 고객님 어디서 꼬는 때죠? 안에 때는 빼드릴게요 제가 이 때가 그래요 이 네모 각질이 많으시네요 고객님 아 그래요? 네 평소에 네일아트 자주 하세요? 아니 잘 안해요? 오늘 오랜만에 하시는 거예요? 네 네 얼마만에 하는 거예요? 몰라요 몰라요? 저렇게 오래됐어요? 이게 할머니 손이에요 할머니 손이에요 이거 하나요 할머니 손 같아요 지금? 네 왜요? 각질 때문에? 네 이제 공주님 손으로 바꿔드릴게요 2년 전에 하셨는데 고객님 기억 안 나시나요? 이거 하신 거? 너무 오랜만에 봐서 기억이 안 나시죠? 네 나도 안 나요 민모가 하는 거 다 유튜브에서 가버렸어요 아 진짜? 어디 유튜브에서 봤어? 어... 크리스마스? 아 진짜? 이걸 자를 거예요 그럼요 무섭죠? 날카로운 걸로 자를 거예요 이걸로 자를 거야 응 이걸로 자를 거야 응 찔리면 아프다 피도 난다 응 어? 자를게요 응 오 무섭다 아프신가요? 안 아프신데요 안 아프죠? 하나도 이번엔 안 아픈데 맞아요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근데 이거 잘 몰라요 응 뭐지? 또 피날 수도 있어 맞아 맞아 피날 수도 있어 그래서 움직이면 안 돼 이거 응 이모가 조심조심하고 있어요 이모 손톱보다 엄청 작다 그치? 네 이거 봐 와 이상한 이상한 손톱 응 깔끔하죠? 응 근데 자세 안부 편하세요 네 자세 지금 좋은데요 좋은데요?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짠 이렇게 여기 보여줘 카메라에다가 이 손 이렇게 아이 깨끗해요 여기도 볼게요 이제 여기만 하면 얘나 되게 얌전하게 잘 있는다 기억나 옛날에 얘나 이렇게 앉아서 받았던 거? 몰라요 기억 안 나? 진짜? 맨날 여기서 막 보석도 고르고 이랬는데 기억 안 나? 기억나 기억나? 보석 골른 거 안 기억 안 나요 이거 여기서 골랐잖아 보석 한 거는 기억나 형도 기억나? 네 옛날에 뭐 했는지 얘나 기억나? 응 기억도 안 나 기억도 안 나? 엄청 오래전에서 기억 안 나지? 네 너무 오래되었는데 너무 오래되었는데 멋재라 까먹었어요 응 그러니까요 고객님 너무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다 잊어버리셨나봐요 제가 지금 비행기기 타고 왔어요 아 맞아요 제가 한쪽은 날개인지 모르고 그냥 그냥 비행기 왔어요 아 진짜? 날개? 날개가 완전 컸거든요 맞아 날개 엄청 크죠 비행기 완전 컸죠 저보다 완전 커요 그럼요 그 날개가 사람들이 다 올래주었는데 더 큰 비행기 타면 더 놀라겠네 으아아아 근데 얘나야 엄마랑 아빠 왜 이렇게 조용하셔? 지금 찍는다고 조용한 거야? 요리하세요 저 침대 가서 자 언니 저 침대 눕힐 수 있어 근데 얘네 다 하고 나서는 소세지 소세지 집 가서 이모가 바로 구워줄게 네 얘나 뭐 맛있는 거 해주려고 자고 잔뜩 받았거든 네 얘나 간식 뭐 좋아해? 과자? 음... 핸빼고 계세요. 까먹고 있고, 그리고 동그라보, 그리고 화려하고 있는 떡. 떡? 그거 말하는 거지? 겉에 막 이렇게 깨같이 묻어져 있는 거? 응. 칫도 들어있는 거 말하는 거야? 아니. 나는 칫은 없는 거. 칫 없는 거? 짠! 케어 끝! 그 다음은 뭐예요? 이제 색깔 바를 거예요. 흑득해졌네요. 흑득해졌네요. 응. 색깔 바를 거예요. 잘 손을 씻고. 흑둥. 흑둥. 색깔 아무렇게 이모가 그냥 알록달록 여기저기 칠할까? 응. 무슨 색이 제일 맘에 들어요? 이 세 개 중에? 음... 저는요. 민트색. 흑둥. 근데 저 기린은 목이 기네요. 아, 저거요? 응. 저거 삼촌 할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저거 왜 이렇게 목이 길죠? 기린이라서. 아하하하. 저렇게 목이 길네요, 기린? 너무 긴 거 아닙니까? 그쵸. 저거 어디서 났어? 저거... 그 부산에... 네. 다 된 거예요. 손 먼지 묻으면 안 되니까 여기 위에다가 살짝 이렇게 꺼내서 올려놔주세요. 아, 일단 다 된데 완전 신기하네. 응. 거기 넣으면 30초면 다 굳어져요. 이게 다 굳었다고요? 응. 근데 만지면 안 돼. 찐덮어요. 나중에 완성하면 만져도 돼요. 찐덮어요, 이게? 네. 위에 미경화젤이 남아서 찐덮 그래요. 아, 이거 발라야 되겠지? 그래서 부산씨랑 찐덮을 하려고요. 네. 위에 또 발라야 되니까. 왼손도 넣을게요. 불편해? 아니요. 진짜 불편해. 내고야, 이게 바로 아침에 바닥에 닿을까? 반갑다. 됐어, 반갑다. 됐어, 반갑다. 간다, 간다. 아니야, 아니야. 간다. 가, 가.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다리 많이 길었다. 다리 많이 길었다. 이게 뭐해? 동그라로 그래? 어떤 거요? 이거요? 네. 팔레트. 팔레트가 뭐예요? 물감 써봤어요? 물감에도 팔레트 이렇게 덜어놓죠? 이렇게 부드럽게 다듬는 거. 그게 뭐... 아... 팔레트. 이건 팔레트라고 그래. 팔레트가 뭔데요? 팔레트는요, 넓적한 판이에요, 판. 저기에서 자는 거 아니야? 잘 씻었어. 예나 오늘 날씨 일어났어? 오늘? 응. 오늘 안 잤는데요? 안 잤어? 네. 오늘 엄마 아빠가 일찍 오잖아. 응. 그래서 요리하는 친구가 아닌데 근데 근데 걔 친한 친구거든요? 오늘 내가 빨리 간다고 했더니 응. 걔가 계속 빨리 간다고 했는데 응. 어, 얘는... 응. 여기서 나올까요? 근데 아픈데... 응. 근데 선생님이 걔를 다고 간다고 했대요. 어디서? 어린이집에서? 응. 그래서 많이 운영했는데 아, 선생님이 일어서 응.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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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 좀 하다가 나오고... 어, 예나야 움직이면 안 돼요. 소파에 있어요. 소파에 있어요. 엄마 아빠 너무 고맙다. 예나 손톱 하는 것도 기다려주고 그치? 자고 기다려주고 자고 기다려주고 응. 근데 이모. 응. 이모 머리카락에 핸드폰이 다네? 응. 이모와 머리카락에 핸드폰이 낫지 지금? 응. 응. 됐다. 오른손 나올게요. 아, 왼손 나올게요. 색깔이 너무 예뻐요. 근데... 너 자국이 남았어. 어디야? 여기. 여기야. 어? 그렇네. 다시 칠할까? 응. 여기 다시 칠하면 돼. 이거 램프 넣을 때 손톱 안 닦게 조심히 놔야 돼. 얘네. 그러면 이렇게 돼. 아, 이거 엄청 가까워요? 얘나 배고프지? 이제 이거 저게 하고 포다닥 예쁜 거 올리고 가서 맛있는 거 먹자. 음. 엄지 주세요. 응. 그전에 얘나 둘러보세요. 빨간색 한번 하고 파란색 한번 하고 그랬잖아요. 맞아. 기억나, 얘나야? 이모 사진 있는데. 기억 안 나? 헉. 어떻게 이렇게 기억이 안 나지? 원래 애기들 이렇게 기억 안 나나? 헉. 얘나 그럼 영상 보면 기억날 수도 있겠다. 응. 응. 왼손 조심히 해서 여기다 넣을까요? 조심히 조심히. 오, 잠깐만 얘나야. 또 묻었다. 여기다 다 묻혔지, 얘나야. 응. 좋다, 좋다, 좋다. 응. 다 없네. 이모가 얘를. 응. 자, 여기. 잠깐만. 잠깐만요. 여기도. 여기도 살게. 여기다 조개를 그릴 거예요. 엄마 하나 붙이자. 엄마랑 잘 거야? 응. 그래. 엄마랑 잘 거야? 엄마한테 자세요. 그리고 작은 스텔에 체크하는 중인отив네ild. 그래서 이 햄رة 가져간게icale은 엄마랑 잘 졌어요. 어머요 맛닮다. 와 저기 공개로 flip에 제일 특혜한거같아 보이는데? 응. 어머니가 엄마랑 잘 어울11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거 뭐야? 조개 하나. 조개 모양으로 만들어서달래. 우리 닮아라. 이사를 해봐. 우리가 안 먹어서 얘기한다고 했는데? 이모가 똑같이carot. 어머니가 똑같이 논 와 멋있다 됐어요? 네 거의 다 해가요 조금만 있어봐요 조개 모양이 보이기 시작하죠? 네 저에서 빨리 굽어? 한다고 할게요 예나가 빨리 집에 가고 싶으니까 예나가 빨리 굽는 걸로 사사사사사 아저씨 많이 나왔어? 응 조금만 더 하면 돼요 배 빠지려면 잘 차야 돼 맞아요 예나야 개구리 선생님한테 자랑해야겠다 그치? 개구리 선생님 누구야? 예나 어린이 선생님 근데 왜 개구리야 예나야? 개구쟁이 아 진짜? 개구쟁이라서 개구리야? 안 찐덕거려 지금은 찐덕거려요 자 오른손 넣을게요 고객님 오른손 조심조심 넣어주시고 왼손은 입어주세요 입어주세요 넵 언니가 손에 해도 됐었으면 언니 손에 조개를 한 번 했을텐데 이제 거기다가 진주를 올릴 거예요 네 예 옛날보다 예나가 손이 커졌어 손톱이 응 한 1,2mm 정도? 손이 좀 큰 거 같아 근데 이모 응 저거 마이크 꺼서 왜 비닐인지 안 찔렸어 어떤 거? 마이크 아 마이크 작아? 이모 선물 받았는데 어디다 놓을지 지금 고민 중이야 그래서 못 뜯었어 아 똑같은 거? 응 저거 꼬리 물에 담근 꼬리가 바뀌어 아 진짜? 아 그래? 몰랐네 이거 광고에서도 나오는데 물론 이모 광고 못 보고 그냥 예뻐서 사줬거든 친구가 아 숟갈 맡기는구나 담아봐야겠다 다 했어? 이제 거의 다 했어요 응 엄마 고등하고 싶어? 야 엄마는 못해 야 숟가락이 얘기해 주세요 그럼 숙여주세요 숟가락이 숟가락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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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숟가락? 응 아 이쁜데요 나 쟤네들 이름도 알아 아 진짜? 이름도 있어? 플래커셜 레인보저 그리고 에플레이 필디파이, 그리고 토아일라인 스프컬, 레이티 아 진짜? 저거 뭐야? TV에 나오는 애들이야? 응! 오! 지금도 봐? 응! 오! TV에 나와서 뭐하는 애들이야? 뭐하는 애들이야? 놀고... 놀고 노는 애들이야? 스파이크한 용챙구도 있어 오! 아 이거 아까 잘했구나? 다 됐네? 쑤 뜯었어요? 네? 이제 만져도 돼요 이제 이모가 먼지 닦아주고 할 거예요 다 했어요 이렇게 만져도 돼 안 끈적거리지? 응 어때요? 예뻐요 예뻐요? 응 그렇게 짠 구독과 좋아요 오! 왜 이렇게 그렇게 안 나냐?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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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부르실다 잠시만요 엄마 안 해봐? 응 ㅋㅋㅋ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